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구독자 5만 이벤트 어리 털밀기 어리 낯바닥 왁싱 어리 면적 왁싱 여러분 이거 모텔에서 세벼 왔던 모텔 면도기입니다 세벼 온 거 아니고 주신 거야 어차피 저희 소유에요 훔쳐온 거 아니고 들고 있어줄까 면봉 게으른 님 별풍선 445개 감사합니다 다치지 말기 asmr 오 잘생겼는데 우와 아니 제가 거울을 보고 해야 되는데 우와 잘생겼데 존잘이래 존잘이래 우와 훨씬 낫네요 훨씬 낫다 훨씬 잘생겼다 훨씬 잘생겼다 못찜 터진다 하하하하 아 너무 따가워 따가워 핀한 거 아이가 그거 좀 그 내 물로 좀 씻고 올게 이게 면도에 네 털레기가 다 붙어가지고 짤지가 않아 이게 가죽 껴 어색하다 어색해 잘생겼다 와 여러분 급 급 청순해졌죠 더 잘생겨주시고 20대 같아요 상남자에서 꽃미남으로 변신 미소년 느낌 아 또 오늘 새로운 남자랑 만났네 와 시청자분이 2천명이 넘었어 너도 뭐라도 밀어 뭐 뭐 삼천선 돌파하기 상군이장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 됐어 다 민거 같은데 더 밀어야 되나 여기 여기 있네 여기를 밀어야지 겨드라기라도 밀어 뭐라도 밀어 음모라도 밀어 빨리 베렛나루라도 밀어야 할 판 뭐라도 밀어 눈썹이라도 밀어 뭘 눈썹이라도 밀까 눈썹이라도 밀 송효드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호포하고 집소 물결표 물결표 호포하고 집소 호포하고 집소 호포하고 집소 내 털이 너무 가득한대 호포하고 집소 터져 줘 여러분 밀어버렸습니다 수염 밀고 머리 내리니깐 20대 같아요 와 20대 아 아 수염이 문제였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보다 실제가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코 털기가 이제 하나도 안 따갑네요 아 진짜 더 좋다 빵 입이 얼린 보고 눈에 하트가 펌프 방송할까?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방송할까? 오늘 일찍 방송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화메이랑 다르다니까 실제 훨씬 나아요 여보 어차피 나 물고 빨 건데 왜 그래 여러분들 지금 천 몇백 명이 보고 있으니까 빨리 방송해 아 나이 좋다 쌤 비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지금 사람이 바뀌었는데 방송하게 생겼어요 얼렁 불끄세요 쭉쭉쭉쭉 드디어 드디어 바뀌었으니까 민아님이 근데 얼린 굉장히 상실감이 커 보이는 표정이라고 진짜 뭔가 면봉이가 중성한 수술한 거 마냥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나는 수염 있는 게 나은 거 같아서 어? 내 수염 뭐 이쁘구만 요즘 이틀만 있으면 또 길러져요 안된대이 내가 잘라본다 잘때 they'll do the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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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кр양